GHK 엠포, 바이버 엠포. 128% 리코일 스프링입니다. 이것은 GHK의 엠포, 이것은 론엑스의 엠포. 스프링은? 응. 스프링 교체하는 것 같아요. 이제 스프링을 바꿔주세요. 리코일 스프링 교체는 아주 쉬워요. 락을 누르면 빠질 거예요. 스프링을 넣어주고 다 스프링을 넣어주세요. 여보, 마피아사 물 사왔어요. 마피아사 물 사왔어요. 바이퍼, 실리콘, GHK도 똑같습니다. 방법은. 이거 바이퍼 거예요? 이건 GHK, 이건 바이퍼. 그런데 호환이 돼요. 아, 이것은 GHK의 엠포, 이것은 바이퍼의 엠포. 안다. 아주 느낌이 좋아요. 그럼, 이렇게 해볼게요. 응. 이제 이제, 添이자. 이제, 이제 테스트를 보겠습니다. 바이퍼도. 그리고, 이제 테스트 한 이걸 나와 얼마예요. 그리고, 이거 GHK에 엠포. 응.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다